첫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주민참여 효도밥상,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올해 더욱 규모를 확장해 나갈 주민참여 효도밥상을 위해 마포구 곳곳에서 힘을 전해왔습니다. 후원금 기탁식에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따뜻한 손길이 계속됐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5개 광고협회 마포구 지부에서 200만 원을 후원해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지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공민항 사당제 보존회와 서강동 자원봉사캠프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각 단체에서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백제기업의 조남각 회장은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꺼이 전달하며 관내 어르신들을 향한 온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올해 3월 준공 예정인 반찬 공장을 기반으로 그 규모를 키워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